마지막에 드로우 한번 보여줄께요 드로우? 오케이 여기 오른쪽 엑소에 기술을 보고 해가지고 가운데 기술을 발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사 한번 하시고 오늘 그 안 보이시던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캡틴의 명품사 많이 많이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평반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고맙소 고맙소 를 사랑하오 감사합니다 그래 가자 이제 약먹으러 약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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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먹자 그만 먹어 한 번 더 한 번 더 물 먹자 다른 logically 주면 안될까? 알여 א נ pride 이건 물이야 울구구구구구구구구 choke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